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올겨울은 작년과는 달리 동장군의 위력이 제대로입니다. 원래 추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한파 경계력이 내려졌을 정도입니다. 모스크바의 경우 12월 10일과 11일 기온이 평년보다 7도에서 10도 낮습니다. 또 최대 초속 12미터의 강풍도 동반합니다. 러시아 비상상황부는 다음주에나 야간 한파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보였습니다. 러시아 보건부는 시민들에게 옥외활동시 모자를 착용하고 바람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밖에 있다가 귀가할 경우 바로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더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급격한 체온 변화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실내 온도에 적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추위에 익숙한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이런 권고를 할 정도니 올겨울은 혹독한 것 같습니다. 또 운전자들에게도 차량의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또 충분히 충전된 전화, 여분의 연료, 따뜻한 옷을 착용하라고도 했습니다. 최대 12시간 작동하는 핫팩으로 몸을 따뜻하게 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가벼운 다운 재킷에 따뜻한 부츠, 장갑도 필수입니다. 또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잘 먹고 다닐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윈터에 스커밍입니다. 러시아는 평년보다 춥거나 맑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더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만만치 않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늘고 유럽연합이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지하 저장 시설의 천연가스 제거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럽 가스 인프라 GIE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원은 12월, 11월 평균보다 4배 더 많은 연료를 펌핑했다고 베다머스지가 보도했습니다. GIE에 따르면 11월에는 하루 평균 1억 5천7백만 입방미터를 펌핑한 데 반해 12월에는 하루 평균 5억 6천3백만 입방미터였습니다. EU의 가스 재고는 10월 98%에서 지금은 93.3%를 기록했습니다. 풍력터빈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는 12월 크게 감소해 EU 에너지 수요의 15%를 차지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플라인을 참고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로 받아쓰면 그만인 것을 가스 저장고를 지어 거기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비축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LNG선으로 다른 나라에서 운반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됐긴 했지만 러시아의 가스 포럼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스 펌핑 스테션 수두자를 통해 서부, 중부 유럽으로 가스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를 경유하는 라인인데 12월 초 하루 평균 4,240만 입방미터를 공급했습니다. 몇 천만 입방미터 단위니까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비축 탱크에서 펌핑해 쓰는 양의 10분의 1도 채 안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EU의 가스 제거는 충분하지만 이게 겨울동안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국가들이 LNG 시장의 수요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 따라 EU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산 LNG는 인도와 중국도 상당한 양을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경우도 각자 도생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다하다 안되고 있는지 다시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4월 러시아 LNG 구매 신규계약 체결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수입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여름철에는 완전히 중단됐지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자 다시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9월 러시아로부터 1억 9백만 유로 상당의 LNG 2억 1,150만 입방미터를 수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2개월의 우크라나 분쟁기간 동안 러시아에 대해 수많은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산 가스는 제재 대상으로 심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면서도 없으면 얼어죽는 가스에 대해서는 어영부영했습니다. 그저 분쟁을 핑계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면서 파이플라인을 통한 가스 수입 대부분을 중단시켰을 뿐입니다. 우크라나를 불소식 삼아 벌이고 있는 집단사방 대 러시아의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은 그저 코미디일 뿐입니다. 이제 거지가 다 된 집단사방이 식량과 에너지를 가진 러시아의 삿대질을 하다 지쳐가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